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이모씨가 중국에서 검거됐습니다. 경찰청은 한국국적인 이 씨가 지난 5월 2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꾸민 뒤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음료 제조, 배포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이 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지난해 10월 지인과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담을 위해 중국에 간다며 출국했습니다.